홍콩은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샹강 유 1997년 7월 1일 회귀종국 샹강 유 1997년 7월 1일 회귀종국 홍콩은 샹강이죠. 샹강 유 다음엔 시간이 옵니다. 보통은 쨔이라고 쓰는데 문어체에서는 유 1997년 1997년 할 때 하나하나 발음하죠. 1997년 7월 1일 7월 1일 이것도 구어처에서는 7월 1일 문어처에서는 7월 1일 회귀 구의 이성일성 회귀하다 회귀 중국에 회귀했습니다. 토요일 주식은 떨어지고 달러는 올랐습니다. 자이 신키우 구票 샤댁 메위원 샹잔 자이 신키우 구票 샤댁 메위원 샹잔 토요일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은 뭐라고 그러죠? 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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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디에, 샤, 디에, 떨어지다. 매, 유엔, 달러입니다. 매, 유엔, 샹, 장, 물이나 물가 같은 게 오르는 거를 샹, 장, 샹, 장, 사성, 삼성. 페루의 마취 빅추는 3%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루의 마취 빅추는 3%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성, 삼성. 페루예요. 비루. 칠레는 뭐라고 그러죠? 쯔리. 마취오 빅추. 마취픽추를 마취오 빅추. 치오는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언덕 구자죠. 일성이에요. 마취오 빅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쇼우 다오. 당하다. 쇼우 다오. 뭐를 당했죠? 예, 호오. 삼성, 삼성. 이성, 삼성으로 되죠? 예, 호오다. 위, 혜. 일성, 이성. 위, 혜. 위협. 쇼우 다오. 위, 혜. 위협. 쇼우 다오. 위, 혜. 위협을 당하다. 산불을 예, 호오. 일본의 무더위가 연일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일본의高온, 랜포, 찌루. 일본의高온, 고온이죠. 온도는 원두, 랜포. 연일, 깨다. 랜포. 피오인데, 오어로 발음해줬죠? 포, 랜포. 찌루, 기록. 찌루. 포, 찌루. 기록을 깨다. 일본이 지금 상당히 덥다고 그러더라구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죠. 사성삼성. 정부. 반삼성으로 해줍니다. 뒤에 바로 나오니까 정부. 야오, 칠우. 일성, 이성. 요구하다. 야오, 칠우. 야오가 뭐뭐 하려고 하다 할 때는 사성으로 써요. 워, 야오. 근데 이렇게 요구라고 할 때는 일성이에요. 야오, 칠우. 공민. 공민. 국민이죠. 잔샤오. 삼성삼성. 줄이다. 감소시키다. 잔샤오. 랜리使용. 전력 사용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근무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잔샤오. 제조업체는 제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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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입니다. 잔샤오. 싹 ficendo. 상ong. 소단. 줄이다. 축소시키다. 쁘어writer. 소 되지니. 공죽 시간. 공두어시 젊 Williams. 근무시간이죠. 공 Nuo. 공iya에 전. 다 steeds 덜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일본이 얘기에요. 일부 통근 기차역도 에스컬레이터를 폐쇄했습니다. 이시通勤火車站也關閉了自動扶梯 통勤 통근이에요 일성이성 통勤火車站 통근 기차역도 역시關閉 폐쇄하다 닫다 關閉自動扶梯 關閉自動扶梯 扶는 이렇게 기대는 걸 말해요 扶치라 기대다 扶梯 기대는 엘리베이터가 뭐죠? 自動扶梯 엘리베이터는電梯 梯는 사다리죠?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은 두 차례 머리를 감기는 이발사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意大利小鎮对两次洗头发的理发师除以罚款 意大利小鎮,意大利, 이탈리아입니다. 발음 사성, 사성, 사성이에요. 小鎮, 작은 마을,对, 에게,两次洗头发的, 두 번 머리를 감기다. 洗头发, 두 번 머리를 감기는, 理发师, 이발사에게, 주의,罚款, 삼성, 삼성, 주의,罚款, 이성, 삼성입니다. 주의,罚款, 주의는 벌금이나 형량 같은 걸 부과하다는 의미에요. 罚款, 벌금을 부과하다. 罚款,罚款,罚款,罚款은 돈이죠. 罚款, 벌금을 부과하다. 罚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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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罚 世界貿易造成重大障礼 烏克蘭, 戰爭, 給世界貿易造成重大障礼 烏克蘭, 烏克蘭, 烏크라이나를 烏克蘭이라고 해요 戰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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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沙龍, 戰爭, 長江, Danke, qué same, FL, 和毛 pickup 食, 劫, 壽, Troy, 世界, 被名 globally, Nash, 賈壓, 劑ção, 贈 acerca, 節, knees, conver, 造成, Mmission, 階, 一起, catalyst, 重, 大, 中, 驚, 大, 中, 從 아닙니다 종은 다시 하단음이고, 종은 무겁다, 중요하다 할 때, 종, 종다, 중대한, 장압, 장애, 장압, ZH입니다. 장압. 무슨 문제를 초래했을까요? 곡물과 밀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곡물은 구우입니다. 삼성사성 구우, 구우, 허, 샤오마이, 샤오마이는 밀이죠? 샤오마이. 미는 뭐죠? 큰 대자 써서,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하고 밀을 비교해보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리가 훨씬 줄기가 두겁습니다. 그래서 땅마이고, 밀은 샤오마입니다. 가격, 가격, 사성위성, 자격, ZH, 현재 진행, 동사, 바오장. 방금 했죠? 삼성입니다. 바오장.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바오장. 바오장. 가격이 폭등하다. 자격, 자의 바오장. 네, 오늘 이렇게 열 문장, 세계 정세와 관련된 중국어 공부해봤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카이리였습니다.